Q. 우석순의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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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드디어 이제 우석순의 컴백을 합니다. 4년 10개월만 4년 10개월만 제 세트여가지고 여기서 3개월까지 한 명씩 세트가 이렇게 달라요. 제일 좀 자켓 촬영에서 밝고 에너지한 촬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쫙 설레고요. 컴백을 한다는 게 이제 좀 실감 나가지고 Q. 우석순의 컴백 Q. 우석순의 컴백 Q. 우석순의 컴백 팬들은 아직 모르지만 Q. 우석순의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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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주고 말이야 여기 완전 좋아한다고 Report 안녕하세요. 저는 구석진의 순희입니다. 내가 센터니까, 오늘 첫 번째 곡도 내가 센터니까 둘팀의 센터입니다. 비주얼 센터. 유럽이 제일 많고요, 그게 석이에요. 안녕하세요, 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5년만의 컴백한 안녕하세요. 베테랑 가수 안녕하세요. 베테랑 가수 석수 해외군 선수야. 해외군 선수야 아니라 보석수 아 귀엽다. 왕대도 왔다. 약간 거침없이 하이키 프로스터가 그치? 잠깐만. 하이키 좋아요. 조금 뒷발려. 원래 일 있잖아 우리. 네. 전혀 요구하지 않으신 걸 왜 우리가 하는 거야. 하이키 이거 좋았어. 나중에 드릴게요. 하이키 뭐 막 우스 하이키 하 명이란 2. 2. 10분 후 지금부터 웃음은 바이러스라 컨텐츠 지금부터 웃음은 바이러스다 컨텐츠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병이야 도움보기 됐어 어때? 웃게 되죠? 그거 봐 웃게 되잖아 참 내가 나한테 반할 때가 있다니까 어제 연습 끝나고 돈까스 먹었어요 밤에 근데 밥을 안 먹고 돈까스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아침에 좀 먹었어요 공부할 곳 보러 가는 중 угis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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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뛰네. 이게 아니라 이거네. 나만 직진을 찍고 있었어. 너만 직진을 하고 있었어? 처음에. 소나 씨, 안녕하세요. 오! 불쌍! 렛츠고! 렛츠고! 넌 할 수 있을 거야. 파이팅! 손흥민, 손흥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파이팅! 할 수 있어! 고! 고! 참참! 약간 기분 나쁜데 알았어.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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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던 거야. 새 거야. 너무 맛있다. 웃음은 바이러스다 콘텐츠. 아 뭐야. 아 뭐야. 생각참인데 왜 오면. 부끄러워. 아 가. 아 가. 확실히. 아. 아 가.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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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 내지 못 주겠어 Be fire, come on it Be fire, come on it Don't give it up, man Don't give it up, yeah Fight it, add it Fight it, add it 우리 부족수 정답! 아 저희 부족수는 앨범 자켓 촬영이 끝이 나는데 에이! 진짜 여러분들을 위한 진짜 헌정 응원단이 되었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한 5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이번 앨범으로 우리 구석수는 어떤 목표가 있나요? 저희는 뭐 거침없이 때부터 목표가 다 하나지 않았습니까? 거침없이 정말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저희들의 패기를 보여 드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이번 앨범도 그쵸. 정말 파이팅 해가지고 우리 캐럿들 많은 분들한테 우리의 파이팅 에너지를 잘 전달해 드려서 좋은 그런 그룹이 되자고요. 저도 뭐 사실 이번 앨범은 좀 즐기려고 했는데 1등 해버릴게요. 좋아요. 그리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너네 밟히더라고요. 적당히 해라. 우리가 너네 밟으러 갈 때입니다. 진짜로. 되게 잘하더라. 상하 선배님 감사합니다. 공수 선배님 뭐 있어요? 좋아해. 고수 선배님 보라. 네. 거침없이 그때 보여드렸던 에너지 보다 더 뛰어난 엄청난 에너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해야지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리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죠. 구석순이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구석순. 성적순 안녕. 정치 еня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